안녕하세요. 알씨리맥자 비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희 연세대학교 비어도슨트 드디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비어도슨트 과정 이번에 개설됐고요. 매주 화요일 7시부터 10시, 저녁 10시 3시간 동안 15주간 진행이 됩니다.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강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나면 보통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끝나면 저희가 또 앞에 신촌 가서 맥주 한 잔 맞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했었을 때.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거나 수강 신청하실 분들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홈페이지에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맥주 투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 이번에 플래티넘하고 평택브루월이 갑니다.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딱 그렇게 보통 시간이 되더라고요. 4.7시에 보통 잠실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먼저 플래티넘, 브루월이 가서 투어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올라오면서 평택브루월을 위해서 다시 투어하는 그런 일정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7만 9천원이고 버스, 식사, 가이드 투어 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것 또한 강추! 절대 강추! 정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티넘은 예전에 증평 때 말고 이번에 새로 크게 확장을 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거든요. 국내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을 구축해 놓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조감도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조감도로 봤을 때는 미국의 어느 시에라네바다 이런 어떤 브루월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브루월이 가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환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제공해주는 맥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맥주에 빠져서 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맥주 투어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캐치 들었고요.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맥주 뉴스 이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노래는 어디 보자. 네, 종식이 마포만두. 자, 맥주 뉴스 빨리 한번 가볼까요? 조금 이게 솔직히 맥주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쉽게 눈에 들어올 뉴스가 아닌데 저희는 맥주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먼저 딱 들어오네요. 매일 경제 4개 1만 천원 맥주 할인 사라질까? 수입술 가격 차별 금지. 이게 수입 주류에 지금 한정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2019년에 있었던 논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일 채널 동일 가격이라는 원칙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가는 모든 맥주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 할인을 하면 안 된다. 채널별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게 된 게 모호한데 모든 채널이죠. 도소매 채널 다 마찬가지예요. 도매도 되게 많잖아요. 국내 도매가 천 개가 되는데 그 도매에 들어갈 때는 모든 가격,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격 통제 정책이잖아요. 그것도 수입 주류에 한해서 수입 주류에 한해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논란이 되게 셌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지 수입 주류를 하는 곳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매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매 채널에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인을. 그러면 지금 물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양이나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정책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프라이싱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경영에서 기본 마케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프라이싱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논란이 돼서 사실 사장된 고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부가 주류가격 통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2019년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주류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규제 조항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규모의 경제를 무시하고 납품 가격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세청은 이에 한 발 물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할인을 허용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 주류고시를 법으로 상영하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합니다. 기존 유권해석이 가능했던 고시가 지난해 12월에 폐지되고 새로운 시형령에서 문구가 수정되면서 할인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 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을 금형칭이나 형식관계 없이 법규 위반 행동을 주륭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현되면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 위스키 다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 어떤 그 동력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예전에 저희가 알쓸맥자 멤버들 모여서 얘기했을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세븐브로이에서 홉에 철가루가 들어가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파장이 커져서 식약처에서 그 홉 수입을 잠정 중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미국에서 수입되는 홉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홉을 대체할 수 있는 홉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IPA나 홉을 많이 쓰는 양조단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홉들이 있어요. 뭐 갤럭시라든지 시트라 모자익 뭐 사브로 뭐 아이다오 세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홉들이 수입이 안 되면 진짜 대체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입사에서 이 홉들을 수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재고 재고를 갖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든 재고 소진을 하면서 맥주를 만드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뭐 이거 제가 전원인데 직접 양조장에서 직접 그 홉을 수입할 수 있는 곳은 또 허용해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시각청에서도 브루어리에서 직수하는 홉은 또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 곳들만 이제 수입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파장이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또 제가 정보를 들으면 또 관련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녹음에 들어가면 이해 부탁드릴게요. 깜짝 놀랐는데 막 깽가리 찌시면서 노래를 부르네. 자 엠버웨일 엠버웨일입니다. 엠버웨일 얘기를 해보죠. 엠버웨일 참 애매한 스타일이긴 하죠. 보통 크래프트 맥주를 전형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접하는 맥주 스타일 중 하나인 엠버웨일은 그전까지 마시던 평범한 대기업 맥주와는 다른 캐릭터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페이레일처럼 모험심은 필요하지 않다. 전형적인 엠버웨일은 향 측면에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쓴맛과 몰트의 풍미가 만들어낸는 균형감은 엠버웨일의 가장 큰 매력이고 캐러멜몰트에서 나오는 태운 설탕과 건과일의 풍미는 엠버웨일을 만들어주는 쇼의 주인공이다. 엠버웨일을 되게 애매한 스타일이죠. 그냥 색깔이 엠버인 에일이면 다 엠버웨일을 할 것이냐. 근데 이 엠버웨일 자체는 약간 그 미국 스타일의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어 깽걸이 멈추셨네요. 어후 깽걸이 치시면서 막 노래 부르시고 하하하하하 아휴 깜짝이야. 자 약간 미국적인 개념이 들어간 맥주예요. 엠버 색이면 무조건 그러면 엠버에 붙일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여러가지 맥주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또 그 규격이 있죠. 알콜 도수가 높지 않고 5도 정도 5도에서 5.5도 사이 정도 되고 그리고 색은 당연히 엠버여야 되고 제가 이제 스타일 엠버웨일을 엠버웨일 스타일을 판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일단은 좀 쓴맛이에요. 쓴맛이 확실히 좀 높습니다. 적어도 아이비우 한 40 정도의 쓴맛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그 캐러멜보다는 비스킷 같은 향 뭐 그런 느낌이 저는 엠버웨일을 제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몰트에서 올라오는 여기 뭐 캐러멜 향이나 뭐 브라운슈거나 약간 건과일 같은 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허용이 되고요. 뭐 비터함이 좀 높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엠버웨일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엠버웨일이 많이 없죠. 한 7, 8년 전만 해도 국내 엠버웨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수입되는 미국 엠버웨일들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엠버웨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엠버웨일이 지금 사라졌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건 또 아니까 이 엠버웨일은 사실 음식과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궁합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히 한식과 굉장히 어울리는 맥주이긴 한데 그냥 만약에 이 엠버웨일을 마셨을 때는 사실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엠버웨일이 없었을 때 이 엠버웨일을 대체할 수 있는 맥주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브라운웨일 물론 향의 어떤 계열은 좀 다릅니다. 브라운웨일과 엠버웨일은 그런데 브라운웨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엔 없지만 알트 같은 맥주들 뭐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엠버웨일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체할 수 있는 맥주들이기 때문에 이 맥주가 없다고 해서 대단히 대단히 불편하거나 갈구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메리카네요. 아메리카 이야 아메리카 뭐라고 해놨을지 볼까요? 옥수수나 쌀 등의 부과물을 다량으로 사용해서 양조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미국은 의미 있는 양조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런 것에 기죽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맥주 스타일과 양조 기술로부터 힘겹게 얻은 지식들을 적용하여 새로운 환상적인 맥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네요. 크래프트 맥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국 호부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과일향과 높은 AVB 뭐 그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잉글리시 IPA부터 강하고 복합적인 벨기에 스타일의 트리펠까지 미국의 크래프트 브로드들은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양조에 있어 진정한 장인정신은 당연히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와 진보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크래프트 양조는 미국의 언두다. 이게 번역할 때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장인정신과 크래프트 양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크래프트는 장인정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크래프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크래프트 했었을 때 뭔가 장인정신 손으로 만든 수제 뭐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명확히 이렇게 구별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신이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의 르네상스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솔직히 유럽 같은 곳은 여전히 크래프트보다는 트래디셔널 맥주들 혹은 알티산 진짜 장인정신이죠. 알티산 비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거든요. 자, 아메리칸 IPA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 맥주 스타일에 아메리칸이 붙으면 몇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홉이 사용되었고요. 알코올 도수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정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메리칸 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보통 스타일에 붙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IPA 또 마찬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아메리칸 IPA는 아메리칸 페이레일의 공식을 가져와 더 높은 알코올과 대놓고 때려넣은 만호부로 페이레일의 라디오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종종 DIAAP로 불리는 더블 IPA와 임페리얼 IPA가 등장하며 그 볼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DIAAP에는 더블 IPA 를 얘기를 하고요. 임페리얼 IPA 더블 IPA 예전에 처음에는 임페리얼 IPA였었는데 더블 IPA로 많이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트리플 IPA도 있죠. 이 스타일은 너무 유명해져서 현재 여러 개 하위 스타일이 존재하며 이 하위 스타일들은 그 자체만으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스타일들은 IPA의 원래 모습과 꽤 다른 모습으로 변형됐기 때문이다. 웨스트코스트 IPA는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매우 드라이한 바디를 갖고 있는 IPA로 풍성한 호평향과 매우 약한 몰트 풍미를 갖고 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반면에 NEIP로 알려진 노스 이스트 IPA는 불투명한 투명도와 걸쭉한 텍스처 주시한 호평 그리고 밝은 색깔을 갖고 있는 IPA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스트코스트 IPA는요. 이스트코스트 IPA는 역시 미국 호흡을 사용해서 호평향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맥주지만 상대적으로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이 한 40% 정도는 차지합니다. 뭐 캐러멜 뭐 뭐죠? 뭐 크래커 비스켓 이런 향들 혹은 옅은 그 풋에스테르 뭐 이런 향들이 약간 이스트코스트 IPA는 존재하죠. 그래서 같은 아메리칸 IPA지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메리칸 IPA라고 하면 요즘은 아주 전통적인 아메리칸 IPA는 조금 만나기 힘든 게 좀 사실이에요. 자 아메리칸 라거도 있네요. 아메리칸 라거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메인 스트림 비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라거 맥주로 주로 쌀과 옥수수 같이 싸고 넘쳐나는 부과물을 몰트에 섞어 만든다. 그렇죠. 아메리칸 라거 하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어드정트가 빠졌죠. 어드정트는 쌀과 옥수수 전분 같은 것을 넣어서 가격을 낮추고 드라이한 텍스처를 아주 높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그런 거죠. 보통 총 메쉬 중량의 메쉬 빌인데요. 이제 이렇게 했고요. 메쉬 중량의 약 25% 정도 섬가한다.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 맥주들은 감히 50% 이상의 부과물을 넣기도 하지만 사실 가격은 사용되는 부과물의 양과 반비례한다. 많이 넣으면 전체적으로 양조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50%까지 늦는 이야 이런 라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라거 특성은 크게 논할 만한 것이 없다. 매우 약한 몰드 풍미와 희미한 쓴맛 종종 옥수수에서 오는 느끼한 단맛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어정트 라거는 라거의 기원은 19세기 말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어드덩트 라거의 영향력은 그의 자수원 즉 흐리멍텅한 눈과 사악한 기운이 흐르는 아메리칸 라거 옆에서 빛이 바랜다. 1940년대 꿈틀거린 이 혐오스러운 맥주는 버섯류에서 나온 효소를 사용하여 곡물 안에 있는 모든 전분을 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풍부한 알코올과 낮은 칼로리를 갖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아메리칸 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네요. 이 저자는 그죠? 혐오스러운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외에 가벼운 맥주로 브랜딩되어 남성들에게도 팔렸다. 남성들은 때즈 아메리칸 라거를 구매했고 지금은 규모가 뚱뚱한 아메리칸 라거가 되었다. 여기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미국의 초창기 아주 힘들었던 시기로 보리는 매일 귀했지만 옥수수는 아주 흔한 곡물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어드덩트 맥주가 16세기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그쵸? 미국이란 나라는 그 넘어갔었을 때 영국인들이 청교도들이 넘어갔었을 때 원래 청교도들이 메리플라우를 넘어갔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넘어가서 이 미국 땅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나 이런 밀 같은 것들을 심기에 초창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옥수수였어요. 옥수수. 옥수수가 풍부했기 때문에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들 혹은 농산 가공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청교들이 넘어가기 전에 미국 땅에서 정착하려고 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유지했던 게 담배였어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담배의 경제에 성공을 했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옥수수는 옥수수라는 부과물이 술에 들어가는 게 미국의 양조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맥뿐만 아니라 법원 위스키 같은 경우도 51%의 옥수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미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법원 위스키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옥수수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메리칸 라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금주법의 영향도 있었어요.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술 양조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과물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드는 사업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 그런 부러리도 있었고 그래서 금주법이 끝난 다음에 부과물을 넣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서는 맥주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옥수수나 쌀 전분을 갖고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맥주 적용시킬 수 있는 문화나 기술이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메리칸 락어들이 세계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맥주가 맛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뭐랄까요 굉장히 진하고 무거운 맥주보다는 가볍고 갈증을 해소시켜 수 있는 맥주가 유행하게 됐고 또 가격도 쌌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정책도 있었어요. 즉 그동안 술 맥주의 주인공 소비자의 주인공은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냉장고가 개인 냉장고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성들이 마트에 가서 가게에 가서 뭘 사와서 보관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맥주가 있었던 거죠. 더구나 전분이 들어간 이 맥주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홍보를 해서 다이어트에 좋다라고도 그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의 브랜드가 60, 70년대는 거의 세계 최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아메리칸 브랜드가 붙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60년대, 70년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드와이저나 밀러나 이런 맥주 아메리칸 브랜드가 붙은 맥주들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아주 복합적인 원인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아메리칸 라거가 전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호불호가 없다는 점이죠. 누구나 편히 마실 수 있는 어떤 풍미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대중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었을 경우에 가성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95% 이상 아메리칸 라거 스타일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아메리칸 페이레일 볼까요? 아메리칸 페이레일 전형적인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이며 전세계적인 혁명을 일으킨 맥주 스타일이다. 그렇죠. 이 맥주가 전세계 크래프트 맥주의 운동을 견인했죠. 아메리칸 페이레일은 전통적인 잉글리시 페이를 바탕으로 창조되었는데 캐러멜이나 건포도 같은 몰트에서 나오는 풍미와 솔향, 감귤향, 꽃향과 같이 미국 코피에서 나오는 향이 균형감을 이루고 있다. 이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것의 특징들의 기원이 바로 아메리칸 페이레일이죠. 그래서 미국 코피향이 들어가서 감귤향, 솔향, 트로피칼, 열대관량이죠. 꽃향,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배어있고 그리고 쓴맛도 높아요. 쓴맛도 높고 알코더스도 6도 이상 이 돼야지만 우리가 보통 아메리칸 페이레일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특징들이 바로 이 아메리칸 페이레일로부터 시작된 것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항상 논쟁이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샌프라세스코에 위치한 앵커 브로어리가 1975년에 위치한 리버트에일이 아메리칸 페이레일의 원조라고 여겨진다. 5년 뒤에 시에르네바다의 페이레일이 블라인픽 브로어리의 이노규랄 에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크래프트 맥주 운동을 또 이끌었죠. 호평가능한 맥주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요즘 시장에 출시되는 아메리칸 페이레일 맥주들은 강력한 호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리시날 오리지널 아메리칸 페이레일에서는 몰트와 호평의 절망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아메리칸 페이레일이 쓴맛도 높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아주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의 쓴맛은 또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메리칸 페이레일에서 모든 것의 균형감입니다. 복합성과 균형감이 아주 잘 어우려져 있는 맥주가 좋은 우리가 아메리칸 페이레일로 평가를 받죠. 거기에는 시에르 네바다 페이레일이 빠질 수 없고요. 여전히 지금도 시에르 네바다 페이레일은 가장 좋고 우수한 페이레일로 알려져 있고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앵커 브로어리의 리버티 에일이 사실 캐스케이드 호블른 최초의 아메리칸 페이레일 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스타일을 정착시키고 전 세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맥주는 시에르 네바다의 페이레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앵커나 시에르 네바다 누가 원조니 이런 것들은 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라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얘기해드릴 이야기가 아로마네요. 아로마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로마 즉 향은 복잡한 향은 복잡한 녀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맥주를 경험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냄새라는 감각은 근본적으로 감정과 오래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과 직통이 연결되어 있다. 맞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비오도슨트 수업할 때 제가 맥주 테이스팅 맥주 향미 얘기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한 줌의 작은 향이라도 친숙하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생생한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 더 나아가 생리학적으로 맛은 단지 혈안은 엉성한 감각기관에서만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다. 마시거나 삼키는 동안 나오는 향들은 비강 안에 감각수용체로 들어가 미래에서 나오는 정보들과 무의식적으로 혼합되어 더 복잡한 심상을 만들어낸다. 이걸 우리가 플레이버 풍미라고 보통 불러요. 논란이 많은 논란이 많은 이야기이긴 해요. 도대체 그게 뭔데 혼합돼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심상이 뭔데 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플레이버를 좀 다르게 좀 다르게 얘기하는 플레이버의 정의를 풍미를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요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셜하게 플레이버라고 얘기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강에서 올라오는 향과 입에서 느껴지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질감들 맛 요것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그걸 플레이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애매하죠. 너무 그리고 개인적이죠. 그래서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아로마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도와줄 기법이 있다. 우선 잔 속에는 맥주를 잘 휘돌리는 것이 좋다. 맥주가 잔의 내부를 코팅시켜 휘발향분자가 더 쉽게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숨을 한 번 길게 들여 마시는 것보다 짧고 날카롭게 여러 번 들여 마시는 것도 향을 비강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어도슨트 테이스팅 방법에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시음자들은 입술 사이로 약간 숨을 동시에 들여 마시는 것을 추춘하기도 한다. 요거는 와인에서 보통 하는 방법이죠. 와인 같은 경우는 그게 괜찮은데 맥주는 조금 이 방법을 저는 추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맥주가 산소랑 만났을 때 나오는 산화가 맥주에서 잇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들이마시는 들숨을 계속 맥주 술에 들이면서 들숨 공기가 비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게 입안에 좀 더 펄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글쎄요. 맥주에서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와인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캐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이렇게 입안에 놓고 숨을 쭉 들이시면서 들어오는 공기와 술을 만나게 해서 여러가지 이제 향성분들을 퍼지게 하는 게 와인 테이스팅에서는 좋은데 음 글쎄요. 맥주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맥주의 향을 잘 맞는 가장 좋은 팁은 다른 위스키 와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죠. 노력이에요. 노력. 이것도 제가 비어더슨트 테이스팅 수업할 때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력. 노력. 의식적으로 테이스팅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풍미와 향이 얽혀있는 맥주에 대해서 오랫동안 잊고 지는 감정과 기억들을 원상시키는 개별적인 특성들을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로마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 포인트들을 지금 이 저자는 짚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같이 이제 실습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들을 짚어내드릴 수 있는데 방송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비어더슨트 수업을 들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네. 저희 노래 들으면 거의 수업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시간이 확실히 진짜 빨리 빨리 지나가네요. 아 그 맥주 이야기 마신 맥주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KBS라는 맥주를 마셨고요. 파운더스의 대표적인 어 버번 배럴 에이즈드 임피리얼 스타우트죠. 제가 좋아하는 맥주이기도 하고 가성비적으로 훌륭하고 다 아시는 맥주인데 왜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마신 KBS는 2년 정도 숙성을 시킨 맥주예요. 정말 선반 한구석에서 빛 한 번 안 받고 숙성된 맥주인데 확실히 다릅니다. 이 KBS 2년 정도 숙성된 맥주는 그렇다고 상미기한 진한 맥주는 아닙니다.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 KBS 좀 짱짱한 거 먹어보면은 향들 커피향 같은 커피 플레이버도 들어갔으니까 바닐라 플레이버랑 커피 플레이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향들이 탁탁 꽂히는데 한 2년 정도 안정적인 온도에서 숙성을 시킨 이 KBS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알코두스가 이게 지금 12도잖아요. 그런데 12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갖고 있다. 알코두스가 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숙성의 힘이죠. 모든 향들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변하는 것. 이게 숙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숙성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밋밋해지는 어떤 풍미를 풍길 수도 있다 라는 것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크향이 있긴 한데 버번 베럴에서는 오크향이 있긴 한데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커피, 다크 초콜릿, 알코올, 오크향 이런 것들이 우아하게 나오고 바닐라 향도 역시 약간의 힌트만 있을 뿐이고요. 쓴맛도 생각보다 높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시 이것도 약간 숙성의 힘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이비 한 35에서 40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괜찮고요. 단맛도 세지 않고 전반적으로 너무 마시기 편한 느낌 이었어요. 뭔가 이 돌출되어 있는 그 모서리들이 다 깎여있는 느낌 둥글둥글한 느낌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은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KBS를 앞으로 사면 더 숙성시키지는 생각이 아닐 생각이고요.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마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들을 알아가면 맥주에 따른 숙성의 범위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재미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맥주 고급 맥주를 판다고 했었을 때도 역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맥주를 판매를 하면 역시 또 굉장히 좋은 세일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